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5곳보다 높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크게 오른 금리에 마이너스 통장 연장 여부를 놓고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회사원 A씨는 카카오뱅크에서 3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만기일이 돌아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금리를 산정해보니 신용등급은 그대로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금리가 기존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른 3.785%나 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기존 적용금리보다 크게 오른 겁니다. 그렇게 굳이 비쌀 이유도 잘 없거든요.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싸거든요. 너무 높은 거죠.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1에서 2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K뱅크와 시중은행 5곳 중에 가장 높은 3.62%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무려 0.79%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다른 은행이 0.26%포인트에서 최대 0.59%포인트 올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큽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은 카카오뱅크가 시장 영향력이 높아진 점을 앞세워 수익을 올리려는 장사 속을 드러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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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섭입니다.